봉두띠님 추천 조아 아 봉두띠님 오랜만입니다 목소리 들리랑 체크하잖요 체크체크 방송 잘 들려요 고맙습니다 소라님 엉덩엉덩님 아나하라트님 강사에 어서오세요 조금 늦었지 미안해 이키영님의 소아 잘 들려요 다행이다요 샌돌이 이키영 물결표 밑줄 물결표 님 추천 조아 물결표 밑줄 물결표 샌돌이 바 이키영님 추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후후 엉덩엉덩님은 좀 오랜만이니 노래가 좀 작은 것 같아 이 노래만 제가 좀 작게 했나요 파 루니 당연히 xa 화면이 보이니요 화면이 보이니요 예민이 쑥 잘 들리는 하 어서오세요 방송 준비할땐 항상 분주해 어서와 챔피언 리그 다들 봤어요? 오늘 처음으로 찰스장단점 갔어요 열린또 5개나 먹고 지각생 맞아 지각생이야 호호호호 호호호호 네 어서오세요 령하님 추천 감사해요 고마워 항상 챙겨주시는 말씀 안 드려도 챙겨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항상 감사해요 고마워요 고맙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 진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안해란 말이 나오지 않게 항상 최선을 다할게요 지각생이랑 축구도 봐요 네 봐요 저 축구를 보는 거 좋아요 근데 제가 막 엄청 잘 알진 않아 막 선수 이름 다 외우고 그러진 않는데 보는 거 좋아합니다 그 보는 거를 그냥 단순하게 좋아해서 그냥 그 유명한 일반인들도 보는 그런 경기만 보다가 이 남자친구가 축구를 좋아한대 뭐 뭐라뭐라 하는데 나 자세히는 모르겠고 어쨌든 뭐 이런 거 이런 거 얘기를 해줘 좀 유명한 거 있으면 이런 건 봐라 그럼 내가 어 알려주면 볼게 이래가지고 보고 이런 식이에요 라그도 어느 정도 질러야 되죠 그럼 편하죠 지르면 지를수록 편하지랑 토토구나 맞어 나 토토도 했었어 근데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어서 그건 때려치기로 했어요 어디에 걸었냐면 그 아 이름 뭐지 엄청 잘하는 팀이었는데 잘하는 팀이라고 해서 계속 그 사람 그 팀한테 계속 걸었는데 한 번도 된 적이 없어 내가 건 거 빼고 다 이겼는데 내가 걸 때만 치는 진짜 신기했어 그 다섯 글자였는데 마드리드 말고 잘하는 팀 있는데 마드리드랑 좀 느낌이 비슷한 이름이야 바르셀로나 맞아 셀노리퍼 진짜 천재다 바르셀로나 그래 맞아 제가 그 표가 있잖아요 토토 할 땐 그런 막 승률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봤거든요 계속 이기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그러고 그레셀노나한테 걸어봤자 돈이 많이 못 번대 왜냐면 즉 너무 잘 이기기 때문에 걔한테 걸면은 이기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안 준다는 거야 만약에 맞추더라도 그래서 내가 아 난 안전한 게 좋아하고 걸었는데 내가 걸 때마다 지는 거 말이 되나 멜론 마꺼부기님 추천 좋아 추천 감사합니다 펜네일 펜네일과 사라부터 가볼까요 여러분 노래 너무 크면 말해 알았지 헤헷 나 펜네일과 사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펜네일과 사라가 꽤 좀 좀 은은한 노래 키우고 싶은데 서준 이 아빠님 추천 좋아 아 감사합니다 추천 고마워요 오늘 컨텐츠는 제목에 써놨습니다 진짜 진짜 안 돼요 그래도 라자냐보단 잘 돼 원플레잉님 어서와 좀 은은한 노래를 틀고 오늘 컨텐츠는 제목에 써놨지요 두 시간 적어도 두 시간 반 에 그 락앤웨어크 컨텐츠 두 가지를 끝내고 그 다음에 다른 핫게임을 해보려고 해요 아하하 고마워 아 좀 은은한 노래 없는가 은은한 노래 역시 쵸비치지라 어딨냐잉 쵸비츠 양 쵸비츠 쵸비츠가 없어 쵸비츠가 왜 없는 거 쵸비츠야 뺐나 내가 이 노래도 괜찮은디 쵸비츠 아 여깄다 기간테스가 마곡만 버티는 게 있고 물곡만 버티는 게 있고 아 그래? 그래서 원래 이렇게 팀을 이뤄서 간다고 하는데 기간테스를 잡긴 잡아야지 이제 펜네가 살아 더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물곡만 먹히면 어떡하지? 개 피가 천사백임 천사백만입니까? 눈에 띄는 님 어쩌지니 뭐 좋아 음 어떻게 안되겠니? 뭘로? 물곡만 먹히면 활을 쓰자 아 맞다 나 작경자는 활에서 백기카드 뽑았다 참 활을 쓰면 어떻게 안될까? 활 쓰면 좀 더 데미지가 늘어나겠지 그치? 일단 가보자 죽이대든 밥이대든 완회셋 맞추고 가서 사라만 잡음 혼자는 아 근데 기간테스를 잡아야지 사라를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? 그냥 mbc랑 대화만 하면은 할 수 있어요? 네 셋째 페인트봉 찍고 있는데 저도 그거 찍었었는데 괜찮아요 근데 그걸로 뭐 데미지를 줄 수도 없고 그냥 백스 대칭 대용으로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첫 번째 주말던전을 좀 소개하면서 가보도록 하자잉 간단하게 주말던전 한 시간도 못 버틸 것 같아 주말던전 한 시간도 못 버틸 것 같아 너무 재미없어서 제가 지금 불스를 95 되기 때까지는 제가 숙제로 해오기로 했는데 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그렇다고 방송에서 그렇다고 방송에서 닭프를 보여드릴 수도 없을 것 같아 님들이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요 닭프는 닭프는 안 보여드리고 불스를 데리고 잠깐 주말던전 좀 갔다 오겠습니다 물공만 먹히면 난 안되는데 난 마공 난 마공으로 해야되는데 기간테스 안 잡으면 안 돼요? 잡아야만 하거지? 판판방프로 바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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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응